네 명전 회의 또 세척eda의 시기에 외에는 차 이런 것보다 나는 식속이 거 같아 예고자 19명 전원 백질이라는 큰 결정을 해보자와 가족들께 먼저 축하드립니다. 모든 기업이 성공해야 하지만 특히 저는 쌍용차처럼 노사 상승을 잘하는 기업이 더 성공했으면 좋겠어요. 특히 쌍용차는 SUV에서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러한 경쟁력을 더 키우고 더 지키고 더 살려나가고 그러면 앞으로도 큰 발전이 있을 거다 이렇게 국경이 있습니다. 3분의 차량이 한 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일감 한 290대, 월간으로 따지면 6,000대에서 6,500대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이 김남 접시는 마찬가지 2016년 2월달에 복직이 돼서 운영할 것 같습니다. 굉장히 열심히 일해주고요.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좀 이렇게 한번 경영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. 재밌게 하셨어요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기볼리! 화이팅! 차가 예뻐요. 생각보다 크고. 주무관 한번 가보시겠어요? 아이고. 잠시만주세요! 工作 Secular 이쪽에 한 번 더 감사합니다! 내 꼬아, 참. 내가 내 사랑해, oh. 빨리! 빨리! 빨리!